한국의 정치 놀라게 하다 행복한 참정 말하다 말하다 재미 즐기다 생각돌아기 못생긴 때리다 훔치담청다 가볍다 그리다 더보 잘생긴 묻다 그려주다 보모의 좋은 다음 무리 오한 근처 근처 층바다 연습하다 패티 값이 싼 10 머리카락 어디 어디 갔다 왜 아니 아니다. 모모보다 더 큽니다 나는 모모를 좋아한다 작은 희생들 1년에 무슨 요일이니 너 무엇이 널 모모하게 했니 나는 놀고 있다 나는 모모에 가고 있어요 그것은 근처에 있다 나는 모모를 찾고 있다 칠판 위쪽에 나는 모모를 좋아해 나는 모모를 좋아해 너는 옷을 가지고 있습니까 너는 점심 먹으며 해 너는 나무 계획이 없어요 나는 모모 그거 정말 웃긴다 이봐 왜 이래 약 2시간 더 그곳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곳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곳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나는 실망했어요 내 생각을 너희가 한번 모모해 그곳으로 물어봅시다 내가 물어봅시다 내가 물어봅시다 아무것도 무슨 말이야 내 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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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어떤 말인지 엄마 우리 둘 다 내가 내 꿈은 내 꿈은 어떻게 해냅시다? 어떻게 해냅시다? 12년간이.. 너가 너가 보고싶어? 아니, 내가 독서 읽고싶어 난 독서 읽고싶어 그냥 내가 독서 읽을때 많이 그냥 종료 어떤게 좋으라고 생각하셨나요? 내 독서? 내 좋아하는 곡은 무영지 어떤 게 제일 좋아하는 곡? 내 좋아하는 곡은 골드헨프트 지난해 10, 9 골드헨프트 지난해 여름이 너무 뜨거워 6 골드헨프트 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표시랄 표시랄 여만 여러분, 부모님의 음식은 무슨 방법이 있어요? 보통 고소 박스stein 김치찌개 로스트리트 로스트리트 그리고 고맙습니다 무엇인가요? 음식을 좋아해요? 무엇인가요? 무엇인가요? 라면 라면 왓칸 쪽으로 한번 좋아해요 미치 라면 라면에 스며뇨 스며뇨 팔뚝이 육뇨뇨 이건 매콤한 음식이에요 매콤한 음식이에요 매콤한 음식이에요 매콤한 음식이에요 제 왕은 팔뚝이 육뇨뇨 저는 매콤한 음식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 좋아하는 음식은 짜장면 짜장면 뭐하고 싶어요? 왜 이렇게 짜장면을 좋아해요? 왜 이렇게 짜장면을 좋아해요? 제가 짜장면을 좋아해요 제가 짜장면을 좋아해요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좋아해요 짜장면을 좋아해요 제 좋아하는 음식은 치킨이에요 치킨 치킨 좋은 답변 어떤 치킨이에요? 치킨은 여러가지 브랜드 이름이에요 네네치킨 비비치큐 비비치큐 비비큐 만난 닭감자 왜 이렇게 좋아하는 치킨이에요 내 좋아하는 치킨은 네네치킨 네네치킨 양념치킨 양념치킨 남순이 너한테 안빼니 하네치킨 하하하 뭐 치킨 네네치킨 네네치킨